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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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랑 너무 많이 했는데 1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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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뭐야 커스텀이 맨날 바뀌네 뭐야 왜 이게나 아 왜 이렇게 넷 오 안돼 어? 안뜨는구나? 몰랐네 와 드리킹이 나왔다 동룡님 어서오세요 백합사원님도 어서오세요 아우 지리네 백합사원님도 어서오세요 이거 안썼어? 와 힘들다 맞아 일본 전기업 회장님입니다 벨팬님 어서오세요 어? 왜 맞아? 아이고 왜 이렇게 온 빽이 나냐? 어? 왜 안 닿아? 어? 와 잘간다 요! 오우 와아아아 째껀 이제 오진다 잘하네 오케 막았노 와아 진짜 낮네 아 아이고 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와아 동치 오우 동치 히트 으어어엉 뭐야 와 나이스 안좋다 그 뭐지 이 사람 아이디가 유진으로 되어있는데 유진이 아니고 여우진이에요 여우진이 용심이란 뜻인데 용신보이 용신보이예요 예전에 한국 해설자분들이 잘 몰랐을때 영어 그대로 읽어가지고 유진보이라 하는건데 용심이에요 유진 아 유진이 아니고 여우진 오우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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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거 쓸거같아 여기 날아가면 걸어볼까 아 막았네 오우샛 오우샛 오 이거 확정이구나 카운트하면 우와 이거 맞아 뭐야 딜이 얼마나 들어가는거야 오우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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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하면 레이즈 아치가 들어가는구나 어 몰랐다 틀리노 오ulk 쓰는 우린 우리도 American 아이씨 아 나는 점프로 피했다 생각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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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어 어떻게 왔어 아이씨 아 아 짐 박혔다 좌종을 예상했나 나랑 썼으면 나랑맞아도 안죽는 피라서 하울링 썼나 와 저분 맨날 커스텀이 맨날 바뀌어요 신기하게 막 머더그런 메파 뭐 이런거 하고 피걸로 갔네 아 아 아 아 타이밍은 없나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오 오 어휴 위험했다 어우 잦아 어어우우 뜨네 어 어떻게 알지 나이스 아 말소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너무 잘해서 그래요 어어야 야 이거 콤보 되는구나 야 질렀죠 아씨 뭐해 나이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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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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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도 방심할 수가 없다 아휴 이게 왜 안될까 짧네 아 비주얼 빅트면 어떠세요 그냥 상대한테 동의는 안고했는데 그냥 제가 하고있어 태포대선 너무 기니까 아 왜 앉았지 아 와 천재 예상했나보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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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게 아 바보 이게 안닿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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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좋았다 움직이지 말라고 초풍 깔았는데 마지막에 한 번 움직였나 보다 아 지금 머리 잘못 잘려서 울적한 기형이거든요 위로해주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 어떡하냐 케미선병 어서오세요 아 외계경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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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뭔 콘보여? 우와 우와 저거 뭔 콘보여? 처음 봤어 우와 신기하다 리얼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어케 하났노 까비 잘 먹는다 라운드 3 파이트 우와 반응 미쳤다 하아 제란제란 와 와 방금 사나이 대전이었다 와 하울링 초풍 초풍 좋았네 하미탈님 어서오세요 오우와 감좋네 아니 야 이 콤보 되게 신기하다 너무 센데요 저거 와 저렇게 때릴 수 있구나 저 질이 신박하다 음 아니 비와라뇨 나이스 사이에 끼어들고 내 끼어들고 안 떠줬으면 좋겠다 보쉬 와 기완가 나오고 너 어 저 때 상대가 누워있으면 기상 심리하면 무조건 뜨는구나 음 그렇구나 어? 잠시만요 요 라운드만 끊어봐야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런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거 아니에요 그냥 저기 사람이 그런 날이 있잖아요 머리가 안 자라서 머리를 좀 기르고 좀 틀고 싶네요 와 이게 다이네 아 왜 델시 안나가? 어우 지금 응? 감사합니다 땡큐, 버스, 마시아스, 땅큐, 슈슈 스팀 친추받고 양악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게이트가 아닙니까? 게이트가 아닙니까? 그만큼 실력이 는거지 교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어떻게 그런 쪽지를 봤죠? 쩐다 야악하지 말래 개쩔 없다 아이 나이스 나이스 기회하다 이거 아 이랬나 어이씨 앉아있을걸 와아 압박죄러네 압박죄러네 오케이 콜러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가자 으아이요 오우 오우 그건 교사님이 실력이 늘어서 그런 소리 듣는거죠 이제 아 뭐야 퇴래기 아이씨 나이스 나이스 퇴래기 오우 오우 백댕시다 뭐 했나보다 나이스 이 적도에 쓰는거는 기본이고 기본이고 말 안해도 기본이어야 되고 딜키 연습을 좀 잘해야지 실력이 빨리 느는거 같아요 이게 왜냐면 상대가 친거 허친걸 때리는게 딜교회 첫번째 단추라야되나 그래가지고 와아 느리게 썼는데 막네 나락 한번 막히면 데미지 봐요 와아 아 레이지만들 레이지만들 나이스 앉았지 딜키 연습이요 아 위카리 유튜버 앰 죄송합니다 딜키 연습모드도 있거든요 거기서 하면 재미도 없고 제 생각엔 그냥 마이너스 몇인지만 알면 되는거 같아요 와아 렉 렉 여기다가 아니 죽았다 이거 꺼질 수가 없다 지민이 불렀나 간지럽나 훈이 좌종이 늦었어 뭐야 이 뇌나가 아 자꾸 이건 안할래? 와 되게 빨라서 견제 좋구나 안 좋고 어 비웠다 닿는거 보고 떼겼네 어 제발 아 안 돼 안 돼? 오 이겼다 와 운 좋았어요 줄리아 번너클이 은근히 중거리에 수정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와 알았네 잠시만요 야기회 나가 오늘 몬스터 파라다이스 신장 나와서 먹어봤는데 녹차 맛인데 그치 나이스 와 또 앉았다 신의 우종이었다 진짜 좋았다 그 두 개 이제 안 나온다 하대요 결과 한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일본에 신청해서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사람이 와 혹시나 파트너가 된다면 뭐할까요 여러분들 포스프레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얘는 뜨지 없네 없네 우와 아잇 흐름 야 이거 센스 좋았다 상대가 하울링 쓸까봐 몇 번 꼬았는데 다행이네 다행이네 앉았지 아 앉을 것 같은데 알았네 그렇지 어 이게 스크류 안 돼? 어 스크류는 허렸구나 앉아야지 막 다 바보야 나이스 아 왜 떠 아 왜 그러셈 아 진짜 왜 그러셈 빅사리 잔디인형 물주면 잘 안돼 뭔소리 센 웃기는 소리 하지마 센 허 아 이리 많나 음 음 으응 아 야 진짜 좋았는데 아이 진짜 좋았는데 거기서 삑을 내냐 아이씨 기행푸 늘었는데 다행이네 아이씨 흥 흠 흠 잘생겨졌다고요 ? 뭔소리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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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가스 기화가 마이너스 14입니까? 14입니까? 15입니까? 어? 안되나? 와 이걸 안좋아? 그래도 안내? 이거 5종 맞았으면 끝난거잖아 기이형 이카리.. 어서오세요 오우 위험했다 싸이마라 싸이마라 아이고! 당해다 아 왔다 패스 또 갔나? 오우 루키야 데미지 우린 다 많아? 나이스 그 원잽 맞추고 이득이라서 가끔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디가? 오우 왓더헬 기가 나온다 풀었는데요? 나이스 나이스 머리 앞으로 내밀고 있을때 움직이기 전에 때려야됩니다 똥캐들은 왓더헬 나섰어? 아이씨 좌전했는데 오 얘 왜? 뭐야 뭐야 아니 뭔데? 왜 나선이 두번나가? 아 진짜 억울하네 아이씨 왜 이렇게 대강이 잘 안되지 하이킥이 그 상대가 거리가 멀어지면 또 안되거든요 우와 양어 블러 안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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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안맞나? 두개라서 안맞는구나 으어 죽나요? 아시블리 겹쳐지는걸이었나 저게 오케이 다해 오 오 왜 맞아? 우와 막네 야 쩐다 어떻게 저 타이밍에 딱 막지 1라인 네 맞아요 마이너 13 아 아니에요 저 마이너 13 아니에요 아이고 1라인 2라인 2라인 나이스 리스펙트 나이스 만들고 2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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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내 2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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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인 2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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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인 4라인 2라인 아 멈춰놔 멈춰놔 아 아 제발 오케이 워우 나이스 안되지 제보고 하네 거리를 아 아 야 이거라 나왔네 와우 나이스 더럽게 더럽게 나이스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짬받았었잖아 한번도 왔었잖아 안아질 것 같다 어 강둥 떴다 결국 강둥 뜰 때 개강해져요 야우 후 위험하다 아우 위험한데 아 와보 오우 오우 막탄소년 아 나이스 나이스 원잼 내밀 것 같다 나 지금까지 우종 많이 깔았잖아 이런 와아 세번 안통한다 세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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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튕겨낸어 왜 어 이리간대 형 우와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뭐야 왜 안 맞아 아 아 아 너무 뻔하게 들어갔다 너무 뻔하게 들어갔어 저번 강등 뜨면은 진짜 저 사이에 10프레임 때리면 이길텐데 손이 안가네 아 어떻게 안넣어 아 칼이킬 안들어간다 어 웨이브 한번 보여줬다고 바로 반응하네 와 겁을 안먹네 우와 아유호 아유 만더파를 라운드 3 파이트 와 너무 뻔해 멀리서 들어올 때 깔아둔는데 안되네 아유 또 맞겠다 어 안돼? 어 고올리아 자세에서 들키가 없나? 피 많으니까 안내 아 이게 안돼? 어 어 어 아라 C프레임을 끄는거 아는데 손이 안간다고 했잖아 오 오 야하 큰일났네 나이스 미니브야 아니? 시작기와라니 다 쓰자 왜? 이기한다 흘렸네 흘렸네 잘한다 흘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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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는 아까 그 하울링 쓸 때 레드 썼거든요 근데 레드 나가서도 졌으려나 도대체 반갑네 상당히 훌륭했을줄 알았네 아니? 어떻게 원점 보자마자 점프가 나왔지? 어이구야 보고 때렸다 안녕하세요 앉는 타이밍 진짜 일정하다 이 사람 변하진 않네 계속 저 타이밍이 안네 왜 나가? 으악 아 이거 음 변신할 때 일부러 저렇게 까는구나 저거리에 안되니까 어어 어 같이 막는구나 아 왜 이게 나가 아아 잡고 삑나네 아 아 조진띠 아니 지른다고? 와 레드나올걸 확신했나보다 아 왜 조진띠 자꾸 기웠나가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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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한다 아 아 또 기웠나가네 초풍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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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안죽어 와 미친 흘리고 있노 저기서 엄청 흘리는구나 어떻게 되지? 아이씨 반응 아 미치겠네 왜 타이밍이 안맞지? 와 피해졌어 손캔데 아이고 리터 쓰네 나이스 좋아요 아이씨 멀리요? 왜 맞아? 나이스 아 생각했다 인선풍 쓸까 구삼 쓸까 생각했다 중간 아 파크 쓰면 안돼? 아 죽었다 아 파크 쓰면 안되는구나 중간에 아 막을걸 이긴 줄 알았다 아 바보야 아 막았으면 됐놈이 나이스 안잡고 안잡고 아니 와 졌나 이거 와 졌따 와 이거 너무 하이타닌다 오 옆에 뭔데 죽이네 데미지 미치 팍스 아 끝까지않네 나이스 몽통맞게 나왔죠 최대한 때리자 아이씨 라운드 2 파이트 라운드 2 파이트 하아 기완줄알고 잼내밀어 아 죽어? 아 죽어? 아아 진짜 또 죽어 이거? 아아 기완줄알고 잼내밀어 아 죽어? 아아 아 이거 너무 세잖아 아아 아아 너무 세요 이거 와 데미지마 기완 마지막에 내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맞는다 덜 갈려왔다가 맞는거겠지 아이고 아아 잘 막은거 와 또 기완 와아 대박이다 진짜 잘 이긴다 아니이 초콜렌드 나이스 나이스 독이 와 아 이거 빨리 가져와야되는데 흐름 한번 끊어야되는데 와아 다 먹어 아 아 괜히 내렸데 어떡하지 나이스 와아 이 문판 가져와야되 가져와야되 가져옵시다 기완 나오지 않을까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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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왜이렇게 돼 아 아 쉣 아니 아 띄워야지 바보야 아 제발 허치지마 어 어 뭐야 나이스 으으으으으으. 끌었다 으어 끌었다 이쒸 우유 오 제발 어이씨 이상한 걸 잡았네 아 진짜 기와 이거 왜 자꾸 왔지 또 죽었어 와 또 죽었어 와 이거 말도 안 돼 아니 이거 기스 기스 기가 써야 뭐야 아니 한 대 맞으면 역전당하네 아 아깝다 다행히 아 왜 아니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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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쓰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안전하게 때릅시다. 만들어주지 말고 안섰어 안섰어 좋아요 이제는 기어맞기 싫어서 리스펙트 기어맞기 싫어서 기어맞기 싫어서 기어맞다 기어맞기 싫어서 신방을 두려ꃈ음 좌왕 라 milestones 대단하다 와 대박 스팀 거기서 앉아 버리네 안 내비는구만 바인 와 맞네 안맞을 줄알고 참안할 Frog 야 이 거리에 안돼? 토투 제일 긴건데 안되네 야 뻔했나? 와 대박이다 그거 났네 피 저렇게 많은데 9대9임 1인 검색하면 나와요 1인 아니 어떻게 안잡지? 야 이거 왜 나가? 기와도 지금 기와도 지금 아니 안방 썼어요 오오 frequaming 그래서 피사의 기영이가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만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아씨 또 왔네 1 1 1 야 아이 큰일났다 아 미치겠네 에헤헤 라운드 4 파이트 아이스크림 이걸 앉아 이거 왜 안죽어 와 또 기와 와 막파 막파 힘들다 힘들다 할 수 있다 기와나올까 역시 와 이게 들키 왜 안되는데 이거 진짜 우울한데요 노리고 있었는데 완벽하게 진짜 우울하다 큰거 쓰네 기와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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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지카르 사마댔스 와우 오지카르 사마댔스 와우 진짜 기와나올까 와우 와우 진짜 힘들었다 뭐지 아 아 아 에이 아 으 으 으 으 으